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재정전문가 박용찬, 브라이언 팍입니다. 오늘은 제가 6월 5일에 캐나다 경제에 게재했던 칼럼 캐나다 유럽 잇따르는 금리인하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인건가요? 캐나다와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수요일과 목요일에 잇따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4.75%, 유럽의 기준금리는 3.75%로 조정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이번 금리인하는 4년 만의 첫 금리인하입니다. 기대하기는 올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과연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소비자와 시중은행 우대금리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즉 팔레시 레이트의 변동은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즉 프라임 레이트에 영향을 주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시중은행이 우대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는 빠르게 반응해서 우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반면에 기준금리 인하에는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4년 전 코로나 사태 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시중은행들도 하루 만에 우대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상황이 급박했었기 때문이죠. 캐나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때 과거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시중은행들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얼마의 이자를 더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그 폭은 지난 몇십 년간 확대되었습니다. 수치를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는 평균적으로 1.5%를 더했고 2015년까지는 1.75%로 올랐으며 그 이후로는 약 2%가 더해졌습니다. 2. 모기지에 미치는 영향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낮추면 변동금리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 경우에 변동금리 모기지를 어떤 식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째 월 모기지 지불액이 줄어들거나 둘째 월 모기지 지불액은 줄어들지 않고 대신 원금 상환 부분이 늘어납니다. 내 모기지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은행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정금리 모기지를 가진 사람들은 모기지를 갱신할 때까지 지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고정 모기지 금리는 채권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고 채권시장은 기준금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에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3. 금리 인하로 절약되는 모기지 지불액 안타깝지만 0.25% 기준 금리 인하는 월 모기지 지불액에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25년 상환 금리 5.75%로 60만 달러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월 약 88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티프 맥클룸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앞으로 7월, 9월, 10월, 12월에 한 번씩 내려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모기지 지불액이 유의미하게 줄어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연말까지 두 번 더 금리를 인하해서 기준금리를 4.25%로 낮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앞으로 세 번 더 금리를 인하해서 기준금리를 4%까지 낮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60만 달러의 모기지에서 금리가 1% 낮아지면 약 월 349달러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4. 라인오브크레딧과 신용카드에 미치는 영향 라인오브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우대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우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자들은 그만큼 이자를 절약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금리는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예금과 GIC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은행 예금과 GIC는 고금리의 혜택을 봐왔지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의 우대금리가 하락하면 그런 상황은 금방 역전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의 고객들은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예금 상품의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라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나은 실적을 원한다면 단순한 예금 외에 다른 옵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GIC는 기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만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데 이것이 GIC의 내재적 리스크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 7. 투자 시장 대표적으로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주범이 바로 고금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 미국에 대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시겠지만 북미 증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고금리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0.25% 금리 인하로 금방 시장이 활발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촉발시키는 단초가 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연준위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11일 12일 이틀에 걸쳐서 미팅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연준위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대선을 앞둔 미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사태 때 인플레이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미적거리다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고 허둥대다가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